본인은 카이가 아니기 때문에 컨셉을 너무 잘 못 잡았어 사실 지금 카이, 지금 엑소 그래서 지금 컨셉이 많이 있어요 비닐리무요, 깐다, 바사야오 지금 다가가 있어요 정말 좀 신성하고 청량하고 이런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았으면 너무 더 좋지 않았을까 다팟 이 컨셉은 뭔가 빌리스, 뭔가 마사야, 뭔가 하필 이 컨셉은 완전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화면이랑 번갈아 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뭔가 K-POP스러운 그런 외적인 비주얼도 좋았고 눈빛도 좋았고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아, 다힐, 넌 낙이타깐야 투미팅은 시사, 모니터, 아사요, 퍼스널 이빵은 이사사, 피나가, 모가, 강, K-POP 스타일 파티, 피지컬, 파티, 영, 앵리 아이스 갈릭, 마탐오, 파티, 영, 라하, 바락, 강, K-POP 아이돌 저는 비주얼 멤버로서 어, 그, 비주얼 센터? 아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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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